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아주 여러분들 특별한 것은 또 다른 게 그게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문제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들 발언을 요약하게 되면 이 양반이 완벽하게 알 수밖에 없죠. 일단 서울법대를 나왔고 똑똑하고 본인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니까 어떻게 모르겠냐의 이야기죠.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선거 부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동훈 씨가 소상하게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날인 외에 어제 발언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선거 문제를 이 양반이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 발언 이 발언에 저는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찍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전 투표관이 도장을 못 찍을 정도로 책임스럽도록 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여기 이 말에 여러분들 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사람이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꾸민 말을 쓴 건데 꾸민 말을 저는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겁니다. 이 양반이 정확하게 문제를 알고 있구나. 사실 사전 투표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 간격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건 등가성 원칙에 완전히 위반되거든요. 이건 법하는 사람들이 같으면 모두가 동의할 법입니다. 국민이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사박고의를 두고 의사를 표현했냐 동일 시간에 동일 시점에 의사 표현을 해야 되지 가뜩이나 선거 기간이 짧은데 사전 투표를 멀찌감치 떨어뜨려 일찍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이 정확하게 사전 투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본인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구나. 물론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본인이 그걸 드러낸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아시아 투데이가 그날 발언을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법상의 사전 투표 관리관의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은 탈리와 선관위 내부 규칙에 따라 도장을 안 찍어도 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도장을 못 찍을 이유도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하라는 이야기야. 너 그거 해라.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후방어선이자 생명줄이자 목숨줄이자 절체전명의 과제가 이걸 사수하는 거거든요. 인쇄 날인을 사수하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 이런 조작을 할 수가 없고 기존에 조작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글을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항상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취했을까 어마어마하게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난 10년간의 사전투표회에서 주물러 온 것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큰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기를 해척하고 어떻게 뭉개는가를 지켜보는 것도 외국 시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겁니다. 이건 거의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수뇌부의 원오버탑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의 여러분들 위원장인 김상우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항상 국민의힘에 대해서 믿음 을 느꼈던 것은 수뇌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수뇌부가 움직이지 않는데 영남권의 이런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라든지 이만희 의원이 저는 그분들의 진실함을 믿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끝까지 움직이겠느냐 그런데 더 톱 중에 톱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해라 이야기죠. 너거 뻣되지 말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진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죄하고 동갑이고 물리를 다 아실 거고 이 선거 사기 문제의 여야를 분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본인도 아시는 거고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듭 강조하지만 한동훈 씨는 젊고 13년이 젊고 본인 이후에 이런 야심도 있고 더더욱 정치권에 부채진 게 없다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 선관위의 덕을 입어 본 적도 없고 선관이 선자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일하게 이 문제의 최종 해결자가 한동훈 씨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때에 안 묻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진성 씨가 여러분들 공평하겠습니까? 권영 씨가 공평하겠습니까? 주호영 씨가 공평하겠습니까? 다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형님 아우고 여러분 그렇게 다 지냈을 거라고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사실 본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의 간격이 너무 커서 그 기간 중간에 있는 이슈가 선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가뜩이나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데 사전투표가 떨어뜨려 놓으니 선거운동이 너무 짧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의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할 수가 없고 추후입법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선거가 공정하게 치료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거가 공정하게 치료져야 된다고 여러분들 외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진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출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을 낼 때 이런 표현을 썼는 줄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선거가 공정하게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표현을 나라일을 하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유일한 처음 발언인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이런 엉망진창이 됐으면 4년 만에 처음에 이런 표현을 두고 감격해야 될 테니까 얼마나 나라가 망가진 겁니까 선거가 공정하게 치료져야 된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이 발언을 대한민국 정치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투표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이게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압니다. 사전 투표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선거 공정성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참 직설적인 투입니까. 국민들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걸 내가 안다는 것을 본인이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선거 과정에 속거리 문제 같던 선거관리부 실험이 있었고 최근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 선관위의 해킹 가능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을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월 10일 선거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를 최대한 실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나이스한 이야기입니까. 수개표 문제는 독일의 수개표 하지 않는 전자개표는 위원이라고까지 했던 것이니 명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4월 10일 선거에서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할 걸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천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떻든 첫 번째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친 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러분 선거 문제를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현재 4기 선거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전부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여러분들 개인 도장 날인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디지털 조작 이른바 사전투표 위조가 가능하고 사전투표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보별 특표 수를 전산 조작하는 일이 지난 9번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하게 되면 그게 관철이 되면 무조건 국힘이 이깁니다. 국민의힘이 최소 160석에 최대 180석까지 차지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관위가 승리해 가지고 계속해서 인쇄 날인을 쓰게 되면 그러면 그게 역전이 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50석에서 최대 200석까지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투표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냐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목을 메고 기다렸는데 그것을 바로 어제 관은클럽 토론회에서 한 동훈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전부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이자 오메가고 거의 모두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공직선거 문제점의 핵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선거는 50%는 전자시스템이고 50%는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산 조작을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부풀리더라도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아날로그 조작과 디지털 조작이 동시에 이루져야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법 이름들 관철돼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제3의 장소에서 생산할 수가 없으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발각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 조작을 하는 것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은 4월 10일 총선까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 가지고 아날로그 조작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 투입을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율 부풀리기를 뻥튀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 두 가지 사전 투표율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사전 투표율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 뭐를 가능합니까? 사전 투표율을 방지하게 되면 위조 사전 투표자 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 조작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위조 투표를 제조 생산할 수 없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게 되면 위조 투표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입니다.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은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 그것을 위해 가지고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하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여러분 이미 보셨다시피 아무리 들여봐도 여러분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진짜 진짜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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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진짜 가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831표를 가짜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실제로 관내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강서구 화곡본동의 3,662명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5,493명이 참가했다. 실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풀려가 여러분들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궁금하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 특히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 20개 그리고 거소투표 1개 21개는 모두 다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1831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걸 강서구의 이름 전부를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관내 사전 투표에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100명당 15명이 참여했는데 얼마를 부풀린 겁니까? 선거안위 측에서 100명당 22명이 참여한 것으로 부풀린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관내 사전 투표 득표를 7.5%를 부풀려 가지고 표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후보군을 얼마를 확보한 겁니까? 위조 사전 투표자 수 유령 사전 투표자 수 3만 7771표를 확보한 겁니다. 3만 7771표를 확보해서 이렇게 더해 준 겁니다. 이게 더 좋네. 더블당 후보 한 끼만 더해 준 겁니다. 국힘당은 손을 대지 않고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더블당은 하곡 본능의 1782표를 받았는데 3613표를 받은 것만큼 1832표를 더해 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든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사이에 17% 정도의 차이가 나게끔 정상적인 투표는 어떻습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일치해야 됩니다. 당일 투표 진교훈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그래프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준 겁니다. 올려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37771표를 얻은 겁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해서 발표한 겁니다. 2023년 또 10월 7일 날 강서구청장 사전 투표율 22.6% 이게 뻥튀기가 된 겁니다. 재보선 역대 최고치 15.09%를 22.64%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를 분산시켜 가지고 전부 다 37771표를 화곡본동 가양일동 염창동 팍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대에 경제학 학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글을 쓰고 이렇게 리서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널리스트 언론이 출신하고 달리 대단히 과학적으로 가설검정 측면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4년 동안 매진해온 겁니다. 그래서 과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냥 선관위 사람들이 좀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도 전부가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일부가 관여가 됐을 테니까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온 겁니다. 조작을 해서 여러분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자료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진교훈 후보하고 이름 김태우가 14.4% 13%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두 후보가 0에 3% 정도 나와야 될 차이값이 이렇게 큰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한 그런 조작은 마지막에는 선거는 숫자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도 과장을 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득표수를 조작해왔는지 그걸 그냥 냉정하게 차분하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장을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는 직접 참여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깃발을 드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정치인으로 입문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다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파지티브 게임을 하자 남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선거를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일단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부를 다 이루지 못하지만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 메시지 응원 메시지 호소 메시지 그다음에 요구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장관이 좀 알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고맙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천창룡 씨께서는 좀 고맙습니다. 좀 그거 꼭 약속하신 대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호를 좀 바꾸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댓글도 남기시고 의견도 남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기가 참 힘듭니다. 인생이든 여러분들 나라 일이든 간에 윤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남아가 이렇게 선거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거의 모든 희망이 여러분들 영어 표현은 fade away라고 합니까 그냥 사라져가는 사그러가는 속에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런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핵심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더 선거가 여러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전폭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뭘 잘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문도 좋고 국민의힘 홈페이도 좋고 아니면 국민의힘이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도 좋고 가셔가지고 당신 진짜 관훈클럽 토론이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아니 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폭탄을 막 때뜨리다 보면 어느 좀 쉴 때 늘 그냥 뛰는 사람은 아닐 테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댓글을 보다가 이게 나는 그냥 이야기했는데 이게 보통 시민들이 이 정도로 그냥 감동을 했구나 이걸 반드시 관철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이고 나라 일이고 내 일이고 자식들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기회가 잘 안 옵니다 이런 거듭 말씀드리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관철시키게 되면 나라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최소 160석에서 180석 정도를 국민의힘이 딸 겁니다 정치 성향은 안 바뀝니다 여론을 아무리 만져도 사람들 알 거 다 알거든요 그걸 못 막으면 그냥 150석에서 200석 정도는 저 동네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부탁드린 것은 우리가 포지티브 썸게임을 하자 한동훈 위원장이 어렵게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